6월 25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25일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 업무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현판식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보관계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의원, 종소기업협회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글로벌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손잡고 합작회사를 설립합니다. 5G 기술은 물론 블록체인 사업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24일 도이치텔레콤과 미팅을 갖고 연내 테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5G와 관련한 핵심 기술을 개발한 뒤 블록체인,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마케팅의 분야에서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금융기술기업 엑트투 테크놀로지스와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인 블록커가 협업에 나섭니다. 엑트투와 블록커는 양사 간 교류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정부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진행합니다. 엑트투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업 간 거래 결제 플랫폼 등을 구축한 금융기술을 제공하고, 블록커는 금융권 및 공공기관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공급한 노하우를 더할 예정입니다. 간편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비트베리가 블록체인 자동투자 전문 서비스 헤이비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헤이비트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투자 서비스입니다. 헤이비트는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 리스크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돕기 위한 투자 전략과 자동투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습니다.